퇴근 후 한 잔 LA갈비를 3조각을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글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1인분은 되겠죠? 안녕하세요 말레이치입니다 퇴근 후 한 잔 오늘은 집에서 LA갈비 1,2,3번대를 3개를 구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랬어요 바빴어요 7시 10분이네요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요 아 힘들어요 밥도 못먹고 장수하고는 안먹고 고기만 먹어야겠어요 한 잔 시원하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치아씨 아주 잘되있네요 같이 한잔 하시죠 치열 다루시고 많으셨습니다 아 좋다 치아씨가 아주 살아있네요 어우 뜨거워 아 맛있다 와사비를 찍어서 와사비와 간장 양념을 찍어서 음 어우 음 음 음 뼈당이랑 문혁이한테 양보합니다 음 음 어우 너무 레이건데요 음 그래도 맛있네요 음 요즘 가격 손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루종일 바빠요 하루종일 음 음 음 음 음 음 아우 발렌타인 30년만 깔까요 아우 발렌타인 30년만 깔까요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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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렌타인 30년만 오 여러분 이거 끝나 오 49.8도네 어 여러분 도둑맞았습니다 이거 어땠어 이거 저 집사람이 다 먹었네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